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새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주에 가만히 서있는데 허리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몸이 쿡 접혔어요. 이상하다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고 약도 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엄살이 많이 없는데 응급실 갔다 오면 굉장히 아팠던 거겠죠. 몸을 유지하는데 허리가 평상시에는 표시가 않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허리에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웃기도 어렵고 숨쉬기도 힘들고 왜 그러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프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로마서 8장이 성경의 허리와 같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보금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성경의 보화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로마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화 중에 가장 빛나고 비싸고 아름다운 것이 그 다이아몬드인데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성경의 핵심은 보금입니다. 보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보금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이 구약과 신약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회잡고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통 속에 빠져 사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 속에 빠져 살도록 창조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했는데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 빼고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수영선수는 수영을 잘하는 게 핵심인데 말이에요. 수영 빼고 다른 걸 잘한다면 수영선수로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바르게 믿어야 되니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이해해야 바르게 믿죠.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바르게 만난다는 것이요. 바르게 인생에서 인생 고통에 빠져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이 고통 속에 빠져 사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다. 그 고통에서 건진받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얘기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맞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다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증거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위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던 거 아시죠?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던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요셉처럼 온 땅에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내가 보고 말았으니까 온 땅에 영향을 입혀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쓰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그걸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막 그냥 이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이걸 그냥 갖고 쓰면 되는 거잖습니까? 달러 들고 다른 외국 나라에 가서 대통령 안 만나잖아요. 이거 쓰게 해달라고 대통령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매주 강조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발전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시대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로마를 활용해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을 통해서 온 땅에 영향을 입히는 방법을 하나님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독일에 들어가니까요. 독일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온 유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히는 방법을 하나님 선택했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 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 자체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입힐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 어디에서 하는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수련회 때 했던 얘기예요. 세세 가문의 축복,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 세세 가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 가문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믿을 때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8장에 어떻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가문 사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8장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도 중요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면 우리도 소홀히 여기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자. 자 이 로마서 8장을 딱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8장이 있잖아요. 7장하고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걸 나눈 것은 사람들이 나눈 것 아닙니까? 7장, 8장,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거예요. 학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바울의 편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나눠 쓸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은요. 7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그럼으로라는 이 말은 그 윗절에 나오는 24절, 25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윗의 7장에 다 설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1절, 2절에서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죄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쫓아갔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한 헌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런데 그 정죄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다룹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네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뭘까요? 그걸 해서 죄로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이 질문의 답을 아시려면 7장을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7장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 다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에 묶이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죄가 육신을 죽이고 왕로로 타고 우리를 사망의 몸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사망의 몸에 메이도록 사망의 몸이 되게 하지만 죄에서 의롭게 하거나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게 율법이 연약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연약성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지 못하던 죄를 해결하고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형태로 보냈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 하나님이 잉태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십니다. 죄인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걸 보고 대속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죄에 매어있는 사람들을 함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매어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요. 자기 아들을 죄로 삼아서 그 죄를 죽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사망의 몸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로 정해서 죽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절을 보세요. 사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세 방법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자는 죽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자를 훼방시키는 엄청난 방법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죠. 예수님이 이걸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주함이 있을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절대 정주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정주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리로 이걸 부인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루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하는데 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단순하게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그 세세한 항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망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일단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죄함에게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세세한 항목을 확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허락했음을 지금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읽어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바로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내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쫓아 사는데 급급하다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의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부어주기로 약속했던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욕을 이루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합니다.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영에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주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지고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새로운 방식을 허락하여 우리가 추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진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어디에서 분별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성령을 받은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이 가득한 자냐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지식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모른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바른 말은 굉장히 잘해.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성경을 말하는 기준에서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을 삽니다. 말과 지식에 끝이 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주함이 없습니다. 맞죠? 이유는 뭡니까? 죄를 그리스도께 씌워서 죽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선에 선거죠. 태어난 겁니다.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중심으로서 정말로 성령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중심에 있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100%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 순간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갈등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은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서있다면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서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 내가 또 죄 지었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그리스토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리스토 이름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요구를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절부터 또 설명을 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그리스토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으로 말미암아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과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육신도 살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셨다 말하죠. 우리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미래의 심판의 문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토 예수 제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죽을 육신도 부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말고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조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서 이렇게 정죄함을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지위입니다. 위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이거는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증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성령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양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주는 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도 않는데 양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게 확실하다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의 기능과 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연결되어서 8장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몸을 가진 자가 정주함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정주함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도 똑같이 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죠.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15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은혜로 아빠라는 호칭을 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이 무엇이든 그 모습에 최고 좋은 아빠, 그 아빠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빠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나의 죽음과 생명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가서 3장 39절 41절에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 믿냐라는 걸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믿는 것으로 여기고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우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이상일 집사님하고 주람이 한번 같이 13장 5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도의 권면이요. 사도의 부탁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 권면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루에 매일 세 번씩 기억하세요. 이건 십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죄하면서 자유한 자다.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정죄하면서 자유한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세 번째,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결과 나는 셋, 아브라함, 다위세, 가문 사람 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매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일 텐데 핸드폰 보기 전에 이거 기억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딱 눈 감고 이 네 가지 기억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누워서 이걸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앉아서 한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눈 감고 한다, 더 좋아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이걸 적용하세요. 이걸 정시기도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을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세 방법.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이 기도 제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Dear God, I truly thank you.